으 요렇게 처리하면 되요 이거 다 그린거에요 사실은 자 지금부터 12개 신경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기억하셔야 되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이게 올팩토리 너버 올팩토리 너버 자 이게 2번이죠 옵틱 너버 옵틱 트랙 옵틱 트랙 옵틱 너버 옵틱 히아스마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이쪽 요렇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이게 뭐냐면 5번 트리 점이나 딱 트리 점이나 자 그 다음에 요구의 요렇게 되는게 3번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추와 잘 처리 이제 6번은 어디에 되는 하면 6번은 요구에서 나와요 자 따라서 너버 자기 첫번째 이야기 하자 따라서 너버 저 너버 실패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에요 됐죠 이제 버릴 수 없어 이거 다발을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다발이 덩어리 됐을 거 아닙니까 기둥이 됐을 거 아뇨 그 기둥을 탁 친 거에요 그럼 이게 뭐 수 수 10만 개 혹은 100만 개 오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에요 굵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 이런거는 저 이거 저 3차 신경 3차 신경 엄청나요 자 3차 신경 따라서요 자 3차 신경 요렇게 다 붙여 보세요 자 다시 내부에 거 눈 위로 올라오면 옵살라미 안신경 그 다음에 위턱이잖아요 빅턱이 막실러리 막실러리 빅턱이고 아래 턱으로 가는 거에요 만디불라 만디불라 가지가 3개 잖아요 그래서 3차 3차 신경 그래서 우리 얼굴 전체를 얼굴에 70% 이상을 지배하는 거에요 3차 신경통이 그만큼 아픈 거에요 무슨 말이죠 그럼 이거 도대체 뭐라고 따랐어요 온도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통증 그럼 자 가을 찬 바람에 나가서 뭘 느껴 우리가 얼굴에 하 얼굴에 뭐 냄새 맡나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에서 나 감각 뭐에요 따끔 따끔하다 그 다음에 시리다 그 다음 아프다 이거잖아요 얼굴에 느끼는 감각이 뭔지 명확히 아셔야 되요 얼굴이 느끼는 감각은 대략 이 세 가지요 이걸 뭐라고 하면 체감각이래요 체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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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감각